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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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redale 결국 Viking 슈퍼 랩피드 트레인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빠른 절차입니다 그래서 300킬로도도라는 것은 KTXV에 비해서 약간 4킬로도도도로 빨리 16.4킬로도도입니다. 시간상으로는 516초니까 5분 16초 정도 소요됩니다 정원은 특실이 33석이고요 나머지 377석이 1만석이고요 410명이 정원입니다 수서에서 부산까지는 399.9킬로로 시간은 한 2시간 30분대로 들어갑니다 KTXV에서 8분정도 단축니다. 호남선은 6분정도 단축해서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참실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으로 출발했습니다 40분 도착이요 속마선이 있고 중쪽에서 미속차형이고 하나 더 걷어 들어가면 T-TX 정착입니다. 유일하게 고속력사의 스크린도어는 공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상승차는 뒤쪽으로 고속력사의 스크린도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복에 이끌없이 장착을zug corrirent 후에 해결하게 됩니다. 수행차가 하고, 수행차가 다시 또 못하게 저희된 방향입니다. 공용선으로 사용하고, 이런식으로 한 달에 3정까지는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방역상장 경선에 kau는 위 contaminated 보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이제 성남 GTX 성남 정거장은 여기서 좀 달라졌고요. 성남 GTX 성남 대피로가 여기에 묶여있다는데 네 우측선에 차 하나 들어가 있네요 네 나중에 혹시 SRT 이용하실때는 4호차를 끊으세요 4호차가 특실인 일반인 욕을 봤습니다 코레일이 무등실에 없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바로 무등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코레일이랑 같이 공유를 써야되기 때문에 4호차 타세요 편합니다 4호차 타세요 4호차 타세요 특실해요 그냥 일반인 욕을 봐서 편안하게 손뼉기까지 다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부들만 알고 계세요 소문되지 마세요 오빠 볼이 꺼냄는 오늘 손님 또 보고 있어요 지금 저 손님 먼저 아 저기요 다 달려있던 곳에서 진짜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정상적일때는 형식이 안되는데 그중에 차가 하나 들어가있고 들어가서 중견함을 연결할 시에 표지 외왕 백색등 점증 조건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수소가 고착하고 있고요 12월달에 개통하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사님이 수고했는데 박수 한번